대필 1부공 9호 준비 시작 내가 구원을 하라고 내가 헌신을 하라고 내가 신을 겪으냐고 내가 복을 받으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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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장세기 26장 19달부터 22장 다수 영양의 장전이 그 영양일은 5세 도전을 얻었더니 그날 박사는 이 영양을 목적으로 자수어 유대기 물은 우리의 가수라 하멘 영양의 그 단숨으로 말 위험한 그 부부를 이름을 해드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동물을 가수라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어라 하였으며 비가 빈 거기서 웃겨 다른 동물을 가수라니 그들을 가수라니 하였으며 그 이름을 두고 신어라 하여 이래 이제는 교합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셨으믄 다툼으로 내가 군성으로 나하였으믄 장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장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다윗이 불러준 사람에게 있으믄 너는 칼과 창과 사장으로 내게 다 우러보니러 나는 방금의 영원히 잃은 곳 내가 도역하는 이스라엘 국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다 아멘 오늘 너와께서 너를 내 손에 담긴 시계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대세 그대세는 몸을 기게 세워 땅에 정신을 내게 주워 온 당독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할 것도 여호와의 그곳은 우리 달과 창의 집지 아비하믄 우리에게 알게 아니라 그들은 영원히 속할 것이며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나는 칼과 창의 5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혀삭이 상상상 4절부터 10절별 말씀 이의 왕이 진단한 피구호 그로마니 거짓은 상관에 그들아 서로 모니듯 대단히 일참 그들을 틀렸다니 피구호 대소 아멘 조화 대소 서로 모니끔에 높아다시니며 하나님을 기울이시게 내가 내게 우리의 꽃을 짓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을 기울이 지구의 첨대 아멘 우리 다닐 시 주와 우리와 주와 아멘 주와 함께 주 아멘 손에 아멘 주여서 그들아 그들을 뱉고 잡고 주여서 그들을 대하여 이 그 그들을 항상 주사 그들과 같이 그들 자리에 앉을 아멘 그들 주셨나 그들 이왕 아멘 그들 그들 네 그들 그들 다닐 그들 그들 다닐 하다 그들 하다 그들 아멘 이는 백성 곳에 있는 백성 당대인단이다 우리는 그 백성이라서가 맞을 수세 수도 없고 별할 수도 없어 우리 모두가 주의 빛 많은 나라를 대상할 수 있어 우리가 죽는 마음을 주의 주서 주의 평을 주시하여 허락은 주의 아름다운 참을 수정 우리 요즘 권위끝 방금이 주래 방금이 주라 이에 하나님이 제게 이는 시라 내가 이 여자를 구하소자 저희는 대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구하지 아니하며 장기 우승의 진영을 달아주셔서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순서를 듣고 부정한 주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나로 하여 내게 기롭고 중요한 맘을 지속히 돼 아무도 너와 같은 자가 없어 저희 맘에 기도 너와 같은 자가 이 여자가 이 없을 거야 내 강도 내 강도 아니하며 우리와 양도 내게 주인해 우리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나로 하여 나 4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타마 3장 5절 듣고 10절 말씀 너는 밤에 가여 요원을 신뢰하고 내 강도 내는 의지하지 말라 저녁 3절 들은 인정하라 우리 아멘 타마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타마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내 강도 내 내 강도 들을 거야 명도 내 강도TI symptom 내 강도anti слова 나를 나 2장 6절 말씀 내 강도ùng아서 10절 말씀 내 강도energy teñ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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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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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